어 닥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캡티란님 별풍선 7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울정모는 1월 중순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노래는 이수훈의 고백 아 우리 고양이들은 다 자고있어요 저게 아마 늑대유혹 OST였을겁니다 강동원 나오는거 고래가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뉴규와 반가워 아까도 추천 고마워요 닥드래곤님 별풍선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캠 좀 달라 보입니까 아니요 이불은 뭐 항상 있는 그 개에 놓는 이불입니다 개 났다고 오늘 저 좀 펼쳐놨습니다 아주 바로 차까지 잘나고요 어 아프리카님 안녕하세요 식신님 반갑습니다 무한 깝도인이 반갑습니다 아 내일 눈 온답니까 어 부산은 안오겠죠 부산은 좀 눈 구경하기가 좀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아 본디를 쓰니까 너무 많이 따라와서 힘든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발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제 방송 조금 늦게 켰었습니다 늦게 켜가지고 3시까지 했었어요 아 저 이쁜 미모의 애아 친구 있습니다 스타말고는 예 스타말고는 하는 게임 없어요 스타말고는 어때요 스타말고는 잘 안 합니다 이거 임자이스터리 반갑습니다 과연 체란이 버틸 수 있을까? 많이 가는데 아니, 안 죽이고 오니까 서플 막혔었나보네 서플 막혔었나보네 그러지 않나요? 풀라 친구들 보다 4살 작아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 큰일이네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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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것 같아 그래도 아직 내가 안죽었잖아 어 저는 게임이 네 그냥 놀라고 게임하는게 아니고 제 일이라서요 그 다음 타겟은 난가 평소에요? 아 글쎄요 뭐 게임이 재밌으면 게임을 할텐데 별로 게임하는게 재미있질 않아요 물론 방송할때는 뭐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어 또 재미있는데 혼자 게임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뭔가 방송을 하면은 대화를 하는거 같은 느낌이라서 그게 정말 좋은거 같아요 그게 재미있어요 노가리 까는게 레오3515님 반갑습니다 사이론님 안녕하세요 사이론님 안녕하세요 다이론님 컴백을 뽑아야 될 것 같네 사이론님 저는 그렇게 심한 괴로 아닌거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부산사람 다른 사람 아 좀 무리했는데 조발심을 느꼈네 아 좀 오바있어 타스트가 아 좀 오바있어 타스트가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되겠네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되겠네 예 나은 체육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손 일부러 느리게 하고 있어요 아 또 헬프를 안가기엔 너무 열심히 막네 아 나은 체육선생님 반갑습니다 암한 체육선생님 것을 뷰고 요양이너러 들어가면 아 아 우측 Ranma 우측 광고 아 아 으 으 마우스티벌이 빨리 발전해 빨리 오 게임에 희망이 있나 이거? 전함은 희망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이론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신호가 더 많은 반응을 해줘요 아이쿠가 더 많은 반응을 해줘요 아이쿠가 더 많은 반응을 해줘요 흥뜨Min 흥뜨리뮬 흥뜨리뮬리뮬 흥뜨리뮬 흥뜨리뮬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1 1 1 2 1 2 2 2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폭탄 하나하나 생각하면 아 아 아 안녕 안녕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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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ㅇ 아따 니웅 헬프 안가고 이거 어? 군집으로는 그런 무기적인 녀석이 있을거야 어 뭐야 아 두 마리도 안 찍고 있네 아 깨먹었네 아 우리 보거님 어 100개 선물 부탁드린다고 하셨다 못한다 땡큐 바로 이오메이였나 뭐야 터져버린거야 설마 서프라이즈야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마테가 갔나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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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에이 재수없는 저 오버러드 오버러드를 타네 정말 재수없다 어르신고 진짜 네 이 디파일러는 역효과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질러서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이 많이 컸네 그러우유맨 오와 열을 잘 맞춰야 돼 오와 열 아 제대로 찍어놨는데 왜 이렇게 그 히드라들이 노는게 많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뭐야! 와 근데 날라갔네. 그 끝단계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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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란이 토스트를 씹어먹을.. 그런 단계네요 어우.. 죄송합니다 계속 자리에 버튼졌어요 우동티님 안녕하세요 킹핀님 고맙습니다 손을 좀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을.. 아저씨같이 생겼다고요? 고마워요 그럽니까 어디 나가면은.. 어? 20살이라는 소리 듣는데.. 어? 혹시.. 어? 17학번으로 이번에 대학생 되냐면서 어? 이런 질문 많이 받죠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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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카츄 빠샥 잉플풍선 비카츄 장면하고 앉아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